여러분,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?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,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진료비 확인의 목적은 비급여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. PC, 모바일, 우편,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이후 결정된 결과는 요청자와 요양기관에 안내됩니다.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러분도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